내가 걱정하는 것으로 절대 안 죽는다 내가 걱정하는 것으로 절대 안 죽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출애고 바라고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1절부터 12절 사이에 여섯 번이나 원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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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원망했습니까? 이유는 먹을 것 없기 때문에 마실 것 없기 때문에 또 입을 거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하고 있죠 애굽의 상황과 비교하는데 애굽에서는 비록 몸은 노예였고 멸시당했지만 안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유는 얻게 되었지만 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원망의 이유는 뭐냐면 안정이 있느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온통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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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그때는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많이 먹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고기 먹은 게 아니에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뭐 했어요? 안정만 있었어요 그리고 먹긴 뭘 먹었어요?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가마 옆에서 누룽지 왕창 먹은 거예요 남은 거 왕창 먹은 거예요 이거 잘못 읽으면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구나 자세히 보면 고기는 먹지도 못했다고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냄새만 맡은 거예요 그리고 누룽지만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이걸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이 뭡니까?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오늘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건 변화시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순종을 투자 설명회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죠 길 보여주세요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자 설명회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테니까 주님 뭐 줄래요 이런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줄 설 테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해 줄 거예요 줄지 안 줄지 미정미정하면 나 안 움직일 거예요 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교사로 부르시면 있습니다 성교사 그냥 헌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교사로 누릴 것이 뭔지 그러니까 성교사 기도가 아직 안 끝났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왜 안 끝났냐 그랬더니 성교사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보장해 줄지를 묻고 있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교사도 아니죠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떤 레벨의 목사 뭐 이런 거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목사들이 있죠 A, B, C 그거 아니라 그러면 보장이 안 되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이렇게 막연합니다 구름 잡는 것 같아요 제자들 부를 때도 뭐라고 부르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부를 때 너 다 버리고 와 그런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막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얘기할 때 순종은 하되 손해보지 않을 긴만 찾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 내가 이 길 갈 테니까 이거 드려도 됩니까 손해보지 않는다면 손해보지 않을 확신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또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기도해 보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되게 경건해 보이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볼까 안 볼까를 따지고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면 헌신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원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가는 거죠 조건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의 원리는 받게 될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믿음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결정을 못 내립니다 결정장애가 와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조건만 따지거든 믿음 생활도 조건을 따졌으니 결혼, 사업 당연히 조건만 따지겠지요 그리고 평생 살았으니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조건만 따지니까 사실 결혼은 누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만 하면 아무거나 해요? 대답이 없네요 조건만 하면 아무거나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건은 살펴볼 수도 있고 안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잠깐만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신앙을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잠깐 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면 3년은 힘들 거다 바다에 빠질 일도 있을 거다 네가 배신하겠지 물론 괴롭겠지 그런데 3년 후에 네가 설교하면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어떠냐? 한 번 3년만 참아볼래? 그러면 이제 머리를 굴리겠죠? 참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단 이거 내가 말할까 말까 했는데 너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맡기고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거를 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이후에 어떤 일 벌어져요? 다 들어보고요 예수님과 지금 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도 이렇게 딜하지 않았습니다 너 3년 후에 총리 된다? 꿈에 부풀죠 그런데 좀 고생하겠지 감방도 가겠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 않냐 13년 투자해 가지고 총리 되면 할 만한 거 아니니? 이게 딜이잖아요 딜 형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빠지라 그러지 말고 빠져 빠져 그렇죠? 절대 도망가지 마 그래야 총리 돼 이게 믿음인지 알아요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런 얘기 제가 글에서 봤어요 신사참배 거부하는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서 위기 속에 있는데 사모님이 면회를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너무 섭섭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대하기를 남편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랬대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게 목사님한테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라 그러면 살려달라 그래야지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 그러면 죽어도 된다는 소리냐 그렇게 헌신하는 목사님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모님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맡기는 거예요 일일이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면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의 두려움도 없고 뭔가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들이 걱정한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서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이 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한 걸로 안 죽어요 여러분이 혹시 죽는다고 하면 왜 죽느냐 불순종에서 죽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서 죽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업신적인 당하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주소를 잘 찾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두려움들 온갖 염려들 그게 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를 다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신경 쓰고 있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어리석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자목도 맨날 조건 바뀌는 싸움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안 죽는데 죽을 일도 아닌데 신경 쓸 일도 아닌데 그거 갖고 생명 걸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곤 6장 33절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 충만하게 다 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안 주시겠어요? 이게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조건 밖으로 싸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거의 비슷한 예인 것 같아요 거기 잔치를 하는데 포도비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꼭대기까지 물 채워라 채웠어요 그 다음에 떠다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채워 그러면 다 순종해요 그건 별 문제 없으니까 물 못 채워요 그거? 그건 안심이 되니까 그런데 한 80% 정도 나가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 맹물을 갖다 줘라 그럴 때 안 갖다 줘요 왜 안 갖다 주냐 하면 납득이 안 되거든 내가 물 채웠거든요 갖다 주면 물이잖아요 아직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맹물 갖다 주면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래서 안 갖다 줘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갖다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온갖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혼자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들게 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믿고 자꾸 우리 조건을 바꾸려고 해요 조건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좋으면 우리 인간은 몸이 배 있거든요 조건이 좋으면 내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바꾸는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럴 때는 조건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분인데 애가 공부를 잘한대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되게 어린애인데 집을 떨어뜨려가지고 어디 외국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러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볼 때 무리수예요 그 집 진짜 무리수예요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 아버지한테도 무리수고 엄마한테도 무리수고 애한테도 무리수고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당신이 하는 일들은 조건 바꾸는 싸움이라고 애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데 나오면 영어도 잘하고 하면 조건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안 쓰면 그뿐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영어 잘하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많은데? 공부 잘하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조건 바꾸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의 목숨 겉모습이에요 이거는 이거 아닙니다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붙들고 나가야죠 그래서 신앙 싸움은 절대 조건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아니라 말씀 붙들어야 돼요 떡이 아니라 말씀 붙들어야 돼요 떡 붙들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이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원망은 말씀은 있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떡이 없어봐야 며칠 없는 거예요 며칠 2, 3일 없었어요 떡이 없어봐야 길어봐야 1, 2년 고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엔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1, 2년 실패한 것을 인생이 실패로 생각해 아니에요 1, 2년 실패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곧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근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떡 찾아서 인생을 걸고 1, 2년 지나면 다 끝날 일들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랬죠 이게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아도 되는 걸로 생각해요 놀아도 되고 하나님이 다 해 주신다 얻어먹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생에 대해서 확신 갖고 살라는 거예요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확신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요하모 3장 16절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적어도 부모님들은 다 알죠 자녀들 절대 굶기지 않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죠 그 얘기예요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거 사회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보장해 준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하늘 양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은 조건이 나빠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신겨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어려서부터 좀 가난하게 지냈던 분이에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신학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간사 누나가 있었어요 간사 누나가 3년 선배인데 특별히 친절을 많이 베풀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흑심이 있었던 거죠 자기 양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둘이 그래서 간사 누나를 조심해야 돼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간사 누나의 소원이 뭐냐 하면 조건이 목사대라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본인도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노숙사역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됐어요 가전 유지를 잘 못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먹여살려야 되는데 덜컥 임신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죠 아내가 벌어먹였는데 아내가 3살 위였거든요 아내가 나의 호주이자 나의 연장자이자 나의 반석되신 아내 이런 분이었다고요 이제는 뭐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좀 이상하대요 그랬더니 애가 너무 작은 애가 뭐라 그래 착상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자궁에 이렇게 붙어있지 않는데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착상이라고 그런 것 같던데 붙어있지 않더래요 그런데 애가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보이고 그런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매정하게 얘기할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죽었네 그러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아직도 안 죽었네 아직도 유사 안 됐네 이게 반드시 유사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전도사님 가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학교에 가서 엎드려 체포리실에서 기도하고 굉장히 가정을 해서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책임도 못 지지 자녀에 대한 책임도 못 지지 저 애들 짐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무능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믿음이 자랐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온 거예요 확신이 온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계속 학교 다녀라 그래서 등록금 안 내고 등록금 준비된 걸 가지고 애 병원비를 쓰려고 했는데 그냥 퇴원했대요 그리고 등록하고 학교 다녔대요 결국은 애 못 난다는 애가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애 잘 낫대요 자궁에 붙어 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는데 출산까지 해가지고 건강해졌대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주셨는지 버는 게 없으니까 나가는 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는데 애들아가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나가는 게 많아 놓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이가 적은데 나가는 게 없게 만들어요 그 자궁에 착상도 잘 안다는 애가 건강한데 걔가 7살 될 때까지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대요 너무너무 건강하더래요 이게 신명기 29장 오전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없도록 그래서 이분이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는 만큼 정확히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좀 더 벌면 더 나가게 하고 적으면 적게 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늘 양식이라고 지금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 그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들 하늘 양식을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 지금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예수를 몇 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공급받으시는 양식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흔히 준비해야만 그걸로만 채우는 것 그러니까 믿을 게 뭐예요? 조건밖에 믿을 게 없는 거야 맨날 조건만 보는 거죠 자기가 조건으로 살았으니까 상대도 조건이 좋아야 돼 자기가 믿을 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조건을 믿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방인이지 여러분 좋은 배우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늘양식의 공급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거에 대해 초연해요 1, 2년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조건 붙드는 사람은 같이 살아보세요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허구헌 날 원망이에요 아침에 원망 저녁에 원망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키가 작으면 작다고 원망 크면 크다고 원망 돈이 없으면 없다고 원망 돈이 많으면 돈만 많으면 뭐하냐 집에 있어야지 그러면 또 원망 한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늘양식의 공급이 있던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늘양식을 공급해 줄 때 주님께서 이룡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룡할 양식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잉여분이에요 잉여 잉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청동기 시대 때 처음으로 농사졌죠? 벼농사 벼농사졌다는 건 뭐예요? 먹고도 남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창고가 나와요 창고 그 이전까지는 전쟁이 없었댑니다 뭐 그 집끼리 뭘 전쟁을 해요 그런데 잉여분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창고 하나 가득 있는 사람 창고 열 개 가득 있는 사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잉여가 있다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질투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저놈이 두 창고에 가득 차 있어? 야 무기 준비해 가서 뺏자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대 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나오는 거고 결국 이 모든 불평등의 원리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피 잉여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잉여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잉여분이 많아요 그걸 부자라 그래요 잉여분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일단은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면 왜 뺏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로 뺏기게 만드냐 그것도 있지만요 자랑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공격하고 그걸 뺏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잉여분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분쟁의 시작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잉여분을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잉여가 있는 게 내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잉여분은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마태문 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쌓아둔 것이 벌레 생기고 녹인하고 존먹고 그래서 없어진다 정도가 아니라 그게 분쟁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사명 가지고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너무 많은 것 같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물건도 어떤 물건만 두라고요? 청소의 원리가 뭐였어요? 정리의 원리가 뭐였어요? 설레이는 물건만 놔두라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설레이는 일만 해야 돼요 설레이는 것만 해도 인생이 다하기에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레이는 마음을 주거든요 설레이는 일을 해야 돼요 괜히 억지로 끌려다니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을 채운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순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지금 원망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잉여분 없다는 거거든 오늘 여기 보세요 만나를 더 거두어 가는 거 잉여분이죠 썩게 되면 그게 순종 하나 안 하나 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잉여분이 제로일 수는 없죠 그런데 잉여분 늘리려고 하는 싸움 벌이는 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사명으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겸울 없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막 올릴 때 실수하는 조크 증가 그런 거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그 니은을 뺐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이거를 또 실신으로 잘못 썼대요 실신하신 하나님 실신하신 주 뭐 이런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아바아버지 찬양 있죠? 뒤에 보면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이거를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고로 전혀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늘 가치로 바꿔도 또 하늘 양식이 내려와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망하는 건 뭐냐고 이게 잉여분이 없다는 거 잉여분이 없다는 거 그래서 겁이 난다는 거 잉여분이 있어야 내가 그걸 믿고 사는데 노후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린 보장 믿고 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늘 양식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북 영천에 가면요 자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자천교회 스토리 얘기해 드릴까요? 1890년대 말에 거기에 아담스라는 선교사가 선교사 3명으로 경북 지역이 대구 선교부를 만들었어요 대구 경북 지역을 순회하려고 갔는데 노기제라는 데서 언덕에서 사람하라를 만나요 경주 출신의 한 학자인 권현중 씨를 만나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선교사님이 잘 안 되는 한국말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듣고 싶다고 그래서 영천에 내려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돈이 좀 있으니까 영천에다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수 20명 모였어요 그게 자천 예배당의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본인 돈으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야소교가 웬 말이냐 하고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거 싸우지 않냐고 먼저 경찰 주재소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정부 쪽하고 문제가 없게 경찰 주재소 그리고 마을에 면사무소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짓겠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허락이 됐어요 그게 영천에 있는 자천교회 출발이에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뒷자금 대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영규 씨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세가 기울고 자꾸 재산이 줄어들고 밤마다 누구 만나서 돈 주자는 거 누구냐 하면 독립군단한테 돈 대준 거예요 결국 이래서 나중에 이분이 빚을 져서 돈이 없어서요 만숙군인 김영재 씨라는 분한테 집도 팔았어요 그리고 1929년에 소천했어요 잘 보세요 이분은 겉으로만 보면 예수 믿고 망한 분이에요 예수 믿고 가상탕진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북 영천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마을에서 이 자천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원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땅 팔았던 천석군이 있었다 만석군 그 아들이 김경대 씨라고 2006년도에 다시 교회에 산 땅을 집을 기증했어요 지금 그게 교회 교육관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신성학당으로 가서 미래 학생들을 양주기 위해서 또 쓰임받고 있고요 지금도 8월 15일이 되면 권영유 씨 자손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다 그 교회에 가서 수련을 한대요 가족 수련회 정말 기독교 명문가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천일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눈으로 보이는 열매 보지 못했어요 일제 탄압으로 부분도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교세도 늘지도 않았고 자기 집은 점점 가난해지고 조그 해방의 기미도 안 보이고 2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5년에 해방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분은 요셉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까 입 뿌렸던 씨앗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분은 철저히 하늘 양식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가치를 다 돌렸잖아요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것저것 세상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의 평가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십시오 진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라고요 그렇다면 조건 싸움은 아니에요 조건이 좋으므로 덥고 나쁘면 어때요 조건이 있으나 마나요 그거는 우리는 조건을 믿는 게 아니라 전등가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 따라가지 말고 누구냐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냐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등가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부어줄 수도 있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방어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 음성 듣고 우리 교회에서도 권영주 씨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주관이 고성선교주관입니다 무조건 다 가야만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있는 조건 속에서 조건을 뛰어넘어서 헌신하십시오 우리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가치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등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으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루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설연하겠습니다 전등가신 하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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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